안녕하세요 헬로우 유니의 유서이예요 안녕 오랜만 자 오늘은 주스 푸딩 푸딩이 아니에요 푸딩 푸딩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푸딩 준비되어 있는데 푸딩이 아니에요? 푸딩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젤라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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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라튀김이 아니라 젤라튀김이에요 여러분 젤라튀김 젤라튀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엘라튀김은 비닐봉지 같아요 비닐봉지 같아요? 또 윤석이는 뭐 같아요? 젤라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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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이가 다 먹어 창고로 우리 꾸러기들 손이 깨끗하게 씻었답니다 어떤 푸딩 만들건지 설명해 주세요 자, 그만 마치겠다! 요구르트 푸딩, 바나나 우유 푸딩, 오렌지 유스 푸딩, 딸기 우유 푸딩 딸기 우유가 그냥 딸기 색이 아니라는 거? 딸기 우유야 이게 아, 바나나야? 그리고 이게 사과주스 갈라틴이 나오면 물푸딩도 만들어서 물푸딩 갈라틴이 맞췄어 딸기 우유는 건더기가 있는 푸딩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맛있는 푸딩들이 입맛에 안 맞는데요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 이거! 오늘 처음이라는 거 실패할 수 있다는 거 맛이 없을 수 있다는 거 그래도 망칠 수 있다는 거 그래도 우리는 한번 해보겠다는 거 버려 야, 너 때문에 젤라틴 바람이 물러나는 거다! 버려 야, 너 때문에 젤라틴 바람이 물러나는 거다! 오마이갓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뿅 아카! 그 푸딩인데 살짝 들어보세요 흔들어보세요 안녕 어우, 너무 쎄, 너무 쎄 그건 뭐죠? 물! 아, 이것은 딸기 우유 딸기 우유 많이 짭니다 가라앉았어요 끓였더니 몽글몽글해져가지고 근데 푸딩 됐어요 네, 어쨌든 푸딩은 됐고요 한번 잘라서 먹어볼게요 이것은 딸기 우유 저 처음 먹어보는 물푸딩 먹어볼게요 특별히 이건 제가 하자고 했습니다 잘 만들어졌네 얘네 먹었어? 어, 그런데 맛있어 무슨 맛이야? 응, 무슨 맛이에요?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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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맛이 없어요 엄마도 맛이 없을 것 같았어요 누나의 도전은 어때요? 어, 어 실패예요 망했어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몰푸딩은? 그, 그래도 안 파는 이유가 있는걸로 이걸로는 바다덕을 위해서 좋아요 먹어볼게요 바나나로예요 진짜 탱글탱글하지 요소이가 또 뱉을까요? 응 응 이건 괜찮아? 응 응 어때? 음 별로야? 윤님 물이나? 단맛이 없어졌어 아, 시럽을 좀 넣을 걸 그랬군요 단거 좋아 오렌지 주스 잘라오면 더 맛을 맛있을 것 같고 맛없어? 맛없어? 이거 사과주스? 오 맛없어? 상자 너무 밀미라고 밀밍해? 밀미 밀미? 미이 미이 윤서이 지금까지 먹는 것 중에 어떤게 제일 나아? 음 전 이거 윤은 사과? 저는 맛이 없나봐 맛이 없나봐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